아웨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혼스트럼프 핑거님의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해봅시다 뽀뽀 자 먼저 첫번째 어 보프와 위티네요 이번엔 또 불쌍한 우리 손가락 어떻게 괴롭힐까요 놔라 놔라 임마 우리 버프를 괴롭혀 내려놔 당장 화가 잔뜩 나 웨이티 마구마구 손가락 팹니다 자 다음은 레몬데몬이 레몬데몬 바이러스 몇방울 똑똑 떨어뜨려줬어요 앨벨 버프 각성 이리 와 와다다다다다 아이고 어지러워 자 다음은 쟤 데리고 오는거 맞아요? 쉑이는 좀 그런데 거의 세계관 최강자가 아니라 우주에서 제일 강력한 애 아닌가요? 손가락 남아나지 않을텐데 쉑이 화나면? 어이 등등 내려 놔 어? 니가 뭔데? 내 맘대로 할 거야! 느려 화가 난다! 쉐키빼티! 지하 끝까지 내리꽂아버렸어 쟤는 카산드라인가? 걔 아닌가요? 포카고가 자주 엮이는 애인 거 같던데 내려오나 어우유 노우 안 돼요 으에U 선가락도 터졌다잉 으아 우리 또 less 퍼프 괴롭혀오? 어어 저 진짜 진짜 손가락은 무슨 죄야 근데 우와 맨날 썰려 자 요번엔 피코를 괴롭히는 손가락을 본 버프에요 진짜 내려놔 혼나기 싫으면 마이크로 감아서 안 당겨 간다 이야 신난다 자 가만 피코한테도 데모니 바이러스 몇 방울 촉촉촉 오 이불 피코 등장 데모니도 배로 피지마 이번엔 무시무시하게 괴롭혀 떨어집니다 액체 애초에 뭐 초창기 이불 바이러스에 감염된 친구 중에 하나 잖아요 거기에 쌍으로 있기 때문에 두배로 강력합니다 야아! 너무 아파 아니 잠깐만 이 장면은 설마 오징어 게임?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, 요번엔 오징어 게임에 전부 참가한 푸나펑 패밀리드 스카작 보프, 걸프, 가셀로, 무십무시얼 뒤에 헥스까지 얘네들 레페트를 하다말고 오징어 게임은 왜 참가했대? 빨리 움직여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움직인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무시무시월 발견 안돼 좋아요 다음 게임 계속 이어서 가보죠 무궁화 거짓 근데 가셀로야 너 너무 신나거 아니냐? 담배! 목에 걸렸어 나 죽어! 어? 콜록콜록 움직였다 바이 위티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? 어? 안돼 위티 폭탄 머리에다가 불을 붙여버렸어 어? 어? 야 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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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 안 되겠다 위티 참고자 탈락 뭐야 12 좋 아아 의ov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Page 우승은 나야 랩 배틀에서도 1등 오징어 게임에서도 1등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秦 습미 kleinen 오елей시 더 좀 평온해보이는데 야야야야 여기서 안돼 감염된다 오케이 고린 승리했다 잠깐만 플리핑 버리지마요 나도 같이 탈고가 10초 남았다 안돼 이러다 나 죽겠어 노 잊어보고 있어 진짜 위협있다 아야 오케이 마지막 고린 이렇게 되면 플리핑은 어떻게 된거야 안돼 바로 땡겨서라도 벙 플리핑 안녕 다음 오징어 게임은 뭔가요 설탕 마구 붓고 총도 넣어주고 마구마구 저어줍니다 잠깐만 이게 뭐야 그렇습니다 두번째 오징어 게임 달고나 게임입니다 자 저 모양대로 달고나를 부셔줘야 되는데 자 우리 소니기는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게 떴어요 어? 우산이요? 우산은 우산은 헛 넘는데 야 마구마구 긁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깔끔하게 세모 완성 완성 예이 어 이게 왜 부셔져 안돼 어 허니 참가자 탈락 퐁 자 가셀로는 가셀로도 우산 걸렸네 잘가고 안돼 어 근데 가셀로 이미 탈락하지 않았어요? 어떻게 올라왔대 부활했나 어 잠깐만 설마 저걸로 녹여서 아 하지만 모양 자체가 녹아버렸다 잘가고 뻥 자 다음은 걸프 안돼 걸프야 너무 완벽하게 망했잖아 스카이는 실패는 아니지 않아 아직? 로우셀 어 어 잠깐만 스카이가 어 히히 셀 스카이 멍청아 망가진 걸 바꿨어 어 뿡 스카이 탈락자 아웃 어 아 뉴 원 뭐야 새 거가 있었잖아 히히 비 케어 걸프는 저주 받은 손을 갖고 있었어요 걸프야 너도 들어가고 자 다음은 피콘데 난이도 난이도 보프 난이도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? 이걸 어떻게 살려 아 아 못해먹겠어 진짜 에라이 짜자자자자 아 이게 좋네 아 축하합니다 피코 참가자 통과 아 근데 시간이 10초밖에 안나부터 아 아 거의 다 됐는데 pable 땀에 녹는 걸 발견한 뭐 어 그렇다면 야야 쟤 좀 봐라 쟤 뭐야 야 팔 goddamn 일을 빨리 빨리 녹여야 돼 내 놈 내 놈 내 놈 내 놈 내 놈 어 롸 이었 안 돼! 좋았어! 성공! 뭐야 누가 날린 거야? 웃음은 나예요. 수고해요. 빠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